아 그때 잡은게 이거네 우리가 낮에 한잔하면서 해놓은게 비교할게 없어서 그러는데 얘가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그죠? 근데 얘가 얘보다 400g 더 나가요 아 두 마리네요 이 아이씨가 요 앞에서 루어때로 잡은거 몸 따봉 몸판을 보여줘요 손질해가지고 아 그때 잡으신거? 네 두 마리 이씨 71cm 71,77 71cm 음 역시 장어가 최고군 나 먼저 떼면 제가 볼 수 없어 어? 오 아까 이채비로 잡으신거에요? 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바늘로 안하고 네 우리 시골 아 우리 시골에 사전시골 4분의1 지점에서 대가리 끼고 네 4분도 안돼요 4분도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네 정상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하는걸로 어른들이 배운거니까 네 아 중간 끼우고 아 아 이러면 이제 애들이 움직이거나 끊어지지않으면 움직이는거 네 안에서 돼 근데 뱃속 넣어보면 중간에서 끊어보니까 아 아 아 이렇게 움직이게 아 아 아 장어 잡고 다 장어 장어 장어맨 여기서 장어 아니면 우물 없지 이거 같은거 아 이거는 버린 이거는 여기 수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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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제 장어 안 잡힐 때 손맛볼려고 잡아서 하시는거에요 아이 딴 데는 얘 사러 오는데 얘긴 사러 안 오네 전문적으로 장어만 잡아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 있대 아주 긴 긴 그 사람이 이 땅에 나옵니다 그런거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심심풀이로 하는건데 잡았으니까 이제 한 세마리 잡으면 그 사람 한 마리 잡으면 15마리 세 마리 잡으면 45마리 아이 당연해 그 정도 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는거죠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진짜 맛있어 저거 우리가 먹던 그 뭐지 그 저기 양식장어 맛하고 이거하고는 질이 틀려 쿠이츠가 구매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고 우리는 내가 내 힘 내로 또 고자리다 던져놔야지 네 딴 자리 안 돼 여기 엉켰다 엉켰어 아 던지는 자리도 포인트에 아 나오는 포인트에서 계속 나오나요? 10마나를 다시 끌어올렸어 아이씨야 이게 방울 떨어졌던거 그거 그래 그거 아 그러면 다시 다 끌어올라 그러잖아 머리 던지면 안되네 아이 아이 최대한 던져봤자 40이야 딱 그래 딱 40이라니까 딱 너무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. . . . . . . . . 길이는 많이 차이가 없어요. 5cm 10cm 인데 밥이 이제 갈수록 아까 그것도 그 친구 잡은 것도 길이는 많이 차이 없어요. 한 10cm 정도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커지면서 조금씩 형 잡은거 딱 대면은 요 캔 말고 그 뱃살 캔 있잖아요. 그만큼 두꺼워지는거에요.